공연으로 시작합니다. 1부와 2부 팀이 흔치 않습니다. 시간 좀 짧습니다. 속히 이동을 멈춰주시고 지금부터 방송 시작 한 2분여 정도 2,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경호팀 안내 통해서 빨리 착석해 주시고 이 프로렘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c 하면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mbc 예능은 참으로 재밌다 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오늘 그 역사 현장에 중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왜 예능을 mbc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보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연기대상의 연예대상의 대상후보분들 4분 계십니다. 라디오 시상위원 부문 사전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서 약간 가능하게끔 해주시는 일단 나혼자산다 가족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나가미 이다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